내가 혹시나 혹시나 너가 응 나오면 나오면 응 아무튼 그건데 응 너 뭐 품마사지 크림 이런 거 쓰냐? 어 있으면 쓸 거야 어 이거 써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야? 오 고맙습니다 나 완전 완전 고맙습니다 내가 줬다고는 하지마 뭐해 어? 뭐해? 자랑해야지 들어가자마자 와 이거 너무 예뻐 줬다 누구를 주는 게 가장 좀 좋을까? 내가 제일 피로해 보였어 아냐 아냐 단지 그것뿐만 아니였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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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이 되게 높은데 손 잡을래? 섬 부 잠시 아 왜 먼저 가 아...